설마 내가 가방을 채울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거야? 그건 아닐거 아니야 벗겨졌어 보이죠? 벗겨졌어요 이게 엉덩이인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란가? 제리 티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종소리 안났는데 여기 왜 다섯 시체가 있냐고 어떻게 된거냐고 이 게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 게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질어질하네 네 집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있죠? 어질어질하네 어질어질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일이고 오오오 비얼드 우디 제리 티처 밖에서 레이더 밖에서 레이더 잡기면 협박해요 에이치 그리드 에이치 그리드 비어있고 4,5,8 4,5,8 아잇 야 이거 골 때리는데 시간 좀 남았어 괜찮아 메인 열려있잖아요 그죠? 메인 열려있으니까 그게 너무 하 올라치를 버리고 이거 써? 판빼 레이더 겁나 왔다갔다 하네 신경쓰 이게 잠시만 이게 안되나? 왜 안되 되잖아 끝났어? 또 하나 더 있네? 레이더일거야 요즘에 레이더 막 뛰어다니 아! 알틴? 잠깐만 이거 아니었어 이렇게 해야해 아 자꾸 협박하지마 레이더 오오 에이치 그리드 너무 아깝고 확인은 슬릭이라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니이이이이 맛있는건 저에게 다 넣어놨네 시간 넉넉해요 아직 괜찮아요 일단 확실한건 레이더를 정말 죽이고싶다는거에요 나 엠리그 어디다 놨지? 엠리그 보신분 엠리그 어딨어? 엠리그 엠리그 어디있어? 엠리그 어디다 놨지? 가방 밑에 바뀐거 같다고? 엠리그 여기 밑에? 엠리그 여기있다 엠리그 클라이퍼 엠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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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틴 하나 못먹어? 먹을수는 방법이 없어? 에발데 못먹는다고? 아 시긴땀났는데 아.. 리그가 없어 아 알틴 잠깐만 야 이 458도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2분엔 나가야 돼요 시간상 2분엔 뛰어야 승산이 있어 프로필트 하나 빨자 1레이드 떼진 거 버려요 얘 안에서 나왔잖아 얘 안에서 뭐 없죠? 얘 뭐 없지? 중고 없지 너 잠깐만 레이더 시체를 안 먹었잖아요 TV? 조이! 아이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1분!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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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여러분, 장난이었어요. 해처랄까 알고 있었습니다. 쪼른 줄 아셨죠? 제제!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 4절... 아, 아... 이거 쓸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면 어... 7에... 7에... 12에... 13... 13부터 시작합니다. You ready? 13에... 슬리카나의 값어치가... 무려 59만원이에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120에... 130으로 칠게요. 13만원일까? 130... 13에 60, 60 해서... 130, 140에... 140에... 150, 160, 170... 170에... 180이고... 180에... 190에... 200... 200에... 210... 210입니다. 자, 210에... 213! 213에... 220... 220에... 230, 240, 250, 260, 270... 280에... 290에... 310이에요. 310에... 310에... 325... 330, 336... 300... 36, 340, 350, 360, 370... 380... 390에... 410... 420... 430... 430에... 440에... 기타 등등해서... 448! 이렇게 해서... 450이었습니다. 아! 뚜껑까지... 470... 지지... 지지! 주님 ist